네, 안녕하십니까. 은진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12월 2일 오후 4시 46분이고요.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종목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차트 분석도 해보고 전략도 짜보고 종목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섹터 테마 뭐 이런 것들은 직접 한 번 정도는 더 공부해보시면 좋고요. 오늘 알려드릴 TSE라는 종목은 테마보다는 약간 섹터 쪽으로 너무 테마주성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중요한 종목이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종목을 한번 검색해보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TSE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TSE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 친구도 202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. 파동도 큼직큼직 막하게 상승과 사락의 파동들을 좀 잡아줬고요. 중간중간 요렇게 추세를 한번 이탈하는 듯한 앞에 있는 저점을 깨고 잠깐 내려오는 듯한 흐름들을 보였지만 금방 또 회복해주면서 추세를 또 올려놨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친구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앞전에 있는 지지공간대를 깨고 내려와주고 그래서 주가가 밑에서 머물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친구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좀 말아서 올려와주는 오늘 캔들이 나와줬고요. 요런 캔들. 자, 이 친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3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. 평균적으로 거래량도 10만 주 정도, 6, 7만 주? 뭐 이렇게 움직여지는 친구다 보니까 거래량으로만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거래량의 메리트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차트적으로나 아니면은 약간 파동을 잡아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들이 좀 강한 친구라 요런 것들은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TAC라는 친구도 추세가 한 번 이탈했지만 다시 올라와서 앞전에는 추세로 복구하고 있는 모습을 달아줬고요. 지금 앞전에 이제 6만 5천원 부근, 6만 5천원 부근에 저항대 자리가 깔려 있었어요. 근데 그 6만 5천원 자리를 오늘 한 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지를 받아줬고요.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에서는 저항자리로 작용을 했어요. 오늘 분봉에서만 하더라도 아침, 그 다음 오후에 각각 저항과 지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봉상 라인들을 조금 살려주려고 노력을 해줬다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여요. 그리고 나서 오늘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6만 5천원 위에서 박스권 형태의 라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좀 강해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매술나거나 아니면 뚫고 올라갔었을 때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지지구한테 새로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손절단까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 다음에 돌파자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되는 수익 구간까지는 조금 크게 그 다음에 손절 라인까지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 대비 손절 라인이 좀 짧아지는 스타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종목에 대한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렇게 해서 약간 당일단사성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라인들을 좀 넓혀서 본다라고 한다면 스윙이나 아니면 단기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TSA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에요.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까지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버텨줬다가 내일 아래 꼬리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짧은 조형부터 7만원 그 다음에 7만... 7천... 한 2,300원쯤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라인까지 누릴 수 있는 정황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황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7만원대랑 7만 7천원대 이격이 조금 멀리 벌어져 있어요. 앞쪽에 있는 여기 또 사람들이 또 거래했던 구간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TSA라는 종목 대형 주면서 우리가 또 메리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 종목이었고요.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 정리된 거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TSE라고 하는 코스닥 150에 있는 대형주 라는 종목이었고요. 6만 6,400원, 6만 5,700원, 6만 5,000원으로 오늘 종가 그 다음에 오늘 종가와 그 다음에 지지구간대 사이에 지지구간대 형성돼 있던 6만 5,700원 그 다음에 6만 5,000원 이렇게 3개의 라인을 넓혀봤습니다. 6만 4,700원 이타리스탭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해놨는데 단기나 스윙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밴들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봉상 정대로 뚫어주고 올라와줬고요. 금일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해줬지만 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좀 낮은 친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메리트는 없고 앞쪽에는 추세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회복해주는 성향이 조금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조금 잘 살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TS이라는 종목에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.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좀 더 신나는 종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